이제는 이제 539페이지에 있는 지금 저희가 책을 자꾸 페이지를 얘기하는데 한빛미디어에 이것이 잡아다 이 책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학원에서 제가 선택한 책은 아니고요. 학원에서 선택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책이라서 그냥 쭉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어떤 책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많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가장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할 정도의 내용들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상세하게 다 안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항상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외 처리 예외 예외 처리 여기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 이상은 이제 api를 쓰는 거라서 남이 어떻게 짜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도큐멘트를 잘 보셔야 돼요. 볼 줄 아는 방법을 이제 아시면 자바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럼 이제 데이트에 대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api 11장 api인데 new에서 클래스 만듭니다. 데이트 익은 앰플 데이트 익은 앰플 데이트 익은 앰플 데이트 익은 앰플 이렇게 해서 데이트 개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체크하시고요. 피내시 눌러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데이트 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됩니다. 얘는 자바.lng가 아니라 자바.sql도 있고요. 자바.utile도 있습니다. 자바.sql과 자바.utile은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 틀려요. 이게 서로 틀린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키지 선택할 때 잘 아셔야 돼요. 자바.utile에 여기 위에 인풀트된 게 자바.utile이 아니면 자바.utile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자바.sql이다 라고 쓰신 분들은 자바.utile이다 라고 바꿔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now 썼습니다. now는 현재 라는 뜻이죠. new 데이트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쓰신 데이트 가려가지고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오늘 날짜가 된다. cso를 이용해서 now를 찍어보면 now를 찍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 게 날짜에 해당되는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 이거를 읽으셔야 되죠. 원래는 원래 데이터는 롱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롱 타입. 롱 타입으로 돼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뭐 현재 한국이고 2022년이고 한국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입니다. 12월이고요. 요일입니다. 요일. 오늘 요일이 목요일입니다. 소스 데이이고요. 12시 23분 54초를 진행하고 있다. 되시겠죠? 쓰시고요. 여기 원래 날짜 데이터는 날짜 데이터. 날짜 데이터. 날짜 데이터는 숫자로 돼 있습니다. 롱 타입의 숫자. 롱 타입의 숫자로 돼 있다. 숫자로 되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를 갖고 갖고 사이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현재 시간을 이용합니다. 현재 시스템의 날짜입니다. 그냥 이제 데이트 생성하면서 데이트 쓰고 데이트 쓰고 가를 갖고 사이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요. 없으시면 이거는 현재 시스템. 여기 컴퓨터입니다. 시스템의 날짜를 이용한다. 시스템의 날짜. 날짜와 시간입니다. 시간. 그 날짜 데이터인데 그 여기 보시면 롱 타입의 숫자로 돼 있으면서 여기 롱 타입이라는 게 계속 뭐 100모보다 1초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 식간이 아니라 시간. 시간을 롱 타입의 숫자로 한 개의 데이터인 롱 타입의 숫자 한 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롱 타입의 롱 타입의 숫자 하나. 롱 타입의 숫자 하나로 저장을 해놓은 거죠. 저장한다. 되시겠죠? 저장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now 썼더니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그 다음에 now. 쓰시면요. now. now. 쓰시면 여기에 이제 get 이렇게 돼 있는데 get타임이 있습니다. time get타임. get타임 해서 이제 get타임을 실행해 보시면 이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숫자가 저장돼 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get타임을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롱 타입으로 나오죠. 롱 타임. 롱 타입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보시면 1970년 1월 1일.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밀리세크. 밀리세크 단위로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신스.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숫자를 계속 올려가면서 사용되는 겁니다. 롱 타입으로. 요게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요? 요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원하는 숫자도. 오케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어디에? 투 스트링 메소도. 이게 타임에 투 스트링 메소도 안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타임 점 쓰시면 이게 투 스트링 메소도가 있습니다. 투 스트링. 투 스트링 메소도. 이렇게 있으시고요. 투 스트링 메소도를 컨트롤 이렇게 꽉 누르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뭘 잘라내고 가지고 뭐 썬데이냐 먼데이냐 해서 요일 잡아내고 막 이렇게 쭉 나오시죠? 예. 어펜드에서 뭘 하고 이게 쭉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 짜 놓은 게. 아시겠죠? 롱 타입을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롱 타입을 가지고 얘를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짜져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없어요. 자동은 없어요. 자동은 없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그게 나온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면 투 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그냥 올려봤는데 교재에서는 투 스트링을 변수로 저장해서 개를 출력하고 있죠. 출력 개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심플 데이터 포맷 이거는 저기 뒤에 나온 거 있는데 지금 뒤에 나온 거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심플 데이터 포맷을 이용해서 데이터 형태를 만들고요. 데이터 형태에 맞도록 출력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now를 찍어도 투 스트링에서도 자동으로 출되니까 이걸 지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시스템에서 시스템이 정해놓은 정해놓은 날짜 형태 날짜 형태 형태로 출력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문자열을 문자열을 준다. 저것은 이제 주는 게 투 스트링 메소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데이트 데이트 객체 데이트 객체의 시스템 객체가 돌고 있는 시스템이 정해놓은 날짜 형태입니다.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스템이 정해놓은 형태는 맨 처음에 요일 나오고 그 다음에 월, 일 그 다음에 시분, 초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연도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되시겠죠?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형태 저희 그 나름대로 대로의 형태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고 싶어요.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년월일을 꺼내야 돼요. 년월일을 꺼내서 거기에 맞도록 하신다. 인티지하면 되니까 인티지하면 뭐 year y y 쓰겠습니다. year 쓰시고요. 데이트에서 now에 해당되는 데이트에서 꺼내셔야 되겠죠. now 이렇게 쓰시고요. 그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get 써있습니다. get get 쓰시고요. get get year가 나옵니다. get year 해가지고 year가 나와서 더 치세요. get year 세미콜론 치세요. 찍으시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기 취소선이 나옵니다. 취소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을 해보세요. 취소선 나온 이유는 여기다가 디플리케이트라고 써놨다. 디플리케이트가 뭔지 아셔야 돼요. 디플리케이트 복사하셔서 번역하셔야 되죠. 이런 영어가 나오면 번역한다. 번역하는 거를 선생님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번역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번역은 선생님의 것 듣는 건 나의 것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영어 사전은 나온데 디플리케이트 됐다는 얘기는 중요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야 돼요. 컴퓨터 시스템 기능 등에 해당되는 거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때 디플리케이트라고 쓰는구나. 그래서 어학사전에서 지금 통합으로서는 통합으로 찾았는데 어학사전에서 영어 영어는 디플리케이트는 반대하다. 강력하게 반대하다. 이거는 별로 컴퓨터 컴퓨터에서 이런 얘기 이런 게 쓴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이걸 반대 이 코드는 반대를 한다는 거죠. 디플리케이트 코드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코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1900년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데이터 이베지 해가지고 YY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시소에서 YY를 한번 찍어보시면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122가 나온다. 122 프로그램 보시니까 뭘 했어요? 마이너스 190을 했어요. 그죠? 플러스 190 해야 되나요? 그러면 190 하면 2022가 되네요. 그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190 이렇게 해서 1900인가? 1900 190이 아니라 1900 하시면 2022년이 현재의 연도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짜셔야 된다라고요. 이어를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아냈 거는 월을 받아내죠. int 월은 이제 mm 이렇게 쓰겠습니다. equal 쓰시고 now에서 점 get month month minute 아니고 month 입니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되고요. get month 취소선 나오죠. 쓰었나면서 얘가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요런 거 지금 이런 거 강력하게 반대하는 코드니까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 대신에 캘란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캘란다. 캘란다에 있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yy를 썼으니까 이제 mm도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mm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yy 두 개나 두 관어 복사했네. mm도 한번 찍어보시면 이렇게 찍어보시면 실행하시면 11월 나옵니다. 11월 현재 월은 현재 월은 예 12월입니다. 한 달 모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되겠네요. 플러스 1 하는데 왜 이런지를 아셔야 돼요. 요거는 코딩 짤 때 여기다가 연도는 저희가 get year에 해당되는 get year get year로 받아내는 것은 현재 런 자에 이렇게 get year 이렇게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그 현재 년도 년도에 1900을 빼놨서 프로그램을 짰다. 이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1900 1900 빼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를 빼서 이제 돌려준다. 돌려준다. 현재 년도에서 1900을 더해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nth는 month인 경우입니다. get month get month get month get month 예에 해당되는 것은 month 예에 해당되는 것은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그래서 10일까지 씁니다. 그 이유는 한 달이 안 지나면 한 달로 치는 거죠. 아시겠죠? 날짜가 한 달이 안 지나면 1월로 치는 거예요. 1월 한 달이 지나기까지 1월이에요. 그냥 무조건 계속 이해 되세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10일까지 씁니다. month에다가 플러스 1 해야지 제대로 된 월을 받아내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해야 된다. 1월로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를 사용한다입니다.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더하기 1 더하기 1 해야 한다. 해줘야 이제 한다. 라는 거죠. 플러스 1을 해요. 아시겠죠? 플러스 1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t 뭐 dd 날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now 플러스 get date 입니다. 데이트 데이가 아니고요. 데이트 예 취소도 나왔죠? 이렇게 쓰시면 어 아 시소를 해야 되네요. 시소 dd 예 dd 이렇게 찍으시면 실행합니다. 15일 오늘 15일 맞나요? 날은 맞네요. 15일 그 데이는 이제 그 데이는 int 뭐 데이 일고로 쓰시고 now.get 데이 데이도 한번 보셔야 되죠? get 데이 나오는데 노 노점이라고 썼네요. now.get 데이 t가 아니라 데이입니다. 데이 데이를 쓰시면 데이 라고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인티자 리턴 타입은 인티자 맞고요. 이거 그 지금 이제 경고가 왜 나는지를 알려주는 데이고요. 이제 여기 dd 말고 데이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데이 출력을 해서 보시면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4가 나옵니다. 4 4는 4는 이제 요일입니다. 요일 그래서 7개인데 여기서 0 0 1 2 3 4 0 1 2 3 4 5 6 6이 되어 있어요. 7이죠. 지금 4죠? 4가 지금 요일이 오늘 요일이 뭐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 앞에는 수요일 그 앞에는 화요일 그 앞에는 월요일 그 앞에는 일요일이 되네요. 일요일 0 일요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금요일 그 뒤에 토요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배열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데이를 나온 것에다가 무슨 요일을 표시하면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배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배열을 한 개 만들어 보시면 배열 그 배열을 만들어서 뭐 이 저희가 스트링으로 스트링 무슨 요일까지 하면 스트링 아니면 캐럭터도 괜찮습니다. 한글자로 되어 있으면 뭐 캐럭터라고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스트링 스트링으로 한 번 할게요. 스트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니까 뭐 데이스 이렇게 쓰시고 스트링 배열입니다. 배열이시고요. 니꼬로 중간을 열고 중간을 닫고 세미코론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일요일 쓰면 되죠. 일요일부터 쓰시고 본마 그 다음에 월요일 월요일 쓰시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섯 개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번 더 하고 토요일 됐죠. 예. 그래서 날짜 요일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시스화 하시고요. 시스화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스 대가르 알고 데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목요일 이렇게 나오시게 하시면 되십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드는 거죠. 제가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형태를 만듭니다. 시분 초까지 해서 가면 이게 야 이거 취소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나 이거 그냥 그냥 쓸 거야 하면 그 경고를 무시시켜라 라고 하는 게 좋겠죠. YYI 하시면 밑에 것도 전부 다 경고를 무시시켜야 되니까 메소드 위에다가 무시시켜라 그래서 메인 메소드 메인 메소드 이렇게 무시시키게 만듭니다. 이렇게 Surpress Warning Declication 지금 글쎄드니까 글쎄드니까 글쎄드에 해당되는 것을 요거는 이제 정해진 글자입니다. 정해진 글자가 아니면 이게 오류 무시시키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무시는 경고는 없어지는데 취소소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Declated 그래서 취소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문자를 이어붙이기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건 아시죠. 예 해서 형태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데이가 요일에 대한 숫자이고요. D-D 데이트가 날짜입니다. 데이트가 여기 날짜 여기 날짜를 이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가 요일 요일을 숫자로 쓰시고 0부터 0부터 6까지 숫자를 해서 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일을 다 구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조립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는 문자열을 조립을 해서 리털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형태를 만들어요. 날짜 형태 날짜 형태의 문자열을 문자열을 만들고요. 네 만들고 얘를 이제 그대로 형태에 맞게 형태에 맞게 이렇게 시간과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 시간 시간을 이제 어 출력을 해주자. 문자열로 만들어주자. 문자열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뒤에 나와요. 뒤에 뒤에 나오는데 여기 앞에서 그런 걸 썼네요.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고 해서 심플 데이터 포맷은 계속 씁니다. 계속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아셔야 되는데 그 이게 심플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JSP 웹에서 JSTL 이라는 것에서 저희가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쓰는 문자열에 해당 것을 하면서 다시 또 하시게 돼요. 하시게 되는데 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어차피 출력할 때는 여기 자바에서 출력하는 게 하지 않고 웹에서 출력하니까 이거를 굳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게 패턴 글자에 대한 것은 아셔야 돼요. 다른 것 말고도 이제 웹에서도 이거를 사용한다. JSTL로 여기 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 심플 데이터 포맷 데이터 포맷 이라는 자바 점 텍스트 글자로 만드는 것에 임포드가 돼야 되네요. 이러시겠죠. 이거 밖에 없었죠. 여러분들 데이터 포맷 키보드 치다 보니까 아시겠죠. 임포드가 없어도 우리는 코딩을 할 수 있다. 교재에 임포드가 안 나왔죠. 뒤집다 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컬츠로 스페이스북을 눌러서 코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류 없이 다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텍스트에요. 자바 점 텍스트 아 자바에 문서화 시켜서 만들 때 사용하는 거구나. 썼고요. 그래서 이걸 길게 막 쓰자 보니 이렇게 길게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면 길게 나오니까 길게 나온 거 말고요. 그냥 짧게 여기 앞자만 따서 SDF 이렇게 써놓은 거죠. F다 써놓고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포맷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뉴 하시고 심플 데이터 포맷을 데이터 포맷을 하시면서 문자열로 패턴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패턴을 만들어서 쓴다. 이 패턴 글자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의 뒤쪽에 있습니다. 교재 뒤쪽에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아무렇게나 막 쓰시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로 바로 몇 장만 넘기시면 나오시는데요. 그 흠 흠 흠 흠 흠 흠 제가 이게 타임에 해당되는 타임 족까지 가가지고 타임 패키지까지 가서 나오시는데요. 한 두 장 날짜 형식 클래스 예 나오시면서 545페이지 545페이지 보시면 패턴 문자에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그 소문자 Y가 연이에요. 소문자 Y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자바에서 패턴 글자가 자바에서 그 패턴 글자를 잘 맞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월에 해당되는 건 대문자 M을 쓰시면 됩니다. 대문자 M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H를 쓰시면 아워죠. 아워 그래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시간을 의미하는데 24시간을 의미합니다. 24시간 대문자가 소문자는 12시간 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546페이지 그 한 장 넘겨보시면 소문자 D가 1이고요. 대문자 D가 그 월 구별 없는 1 그러니까 1부터 356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1부터 그 연도의 시작 1부터 시작해서 대문자 D가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는 확 틀린 데이터가 나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2라고 쓰시면 요일이 나오고요. 2 시스템에서 설정된 2가 이제 요일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대문자 E 그 다음에 A라고 쓰면 AM, PM 그래서 오전, 오후 해당되는 것을 쓸 때 A라고 쓰고요. 대체문자입니다. W라고 소문자라고 쓰시면 년의 몇 번째 주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고요. 위크라는 뜻이죠. 대문자 W를 쓰시면 월의 몇 번째 주인지 압니다. 년의 주는 52주까지 51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W는 4, 4주냐 5주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 W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을 보시면 소문자 M이고요. 초는 소문자 S입니다. 소문자 S 대문자 S를 쓰시면 밀리세컨드를 의미합니다. 밀리세컨드 그래서 이게 대문자와 소문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여기 널이라고 되어있는 데다. 상담이 찍으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문자의 패턴도 여기다가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YYYY 소문자 쓰셨네요. YYY의 년 썼습니다. 년 쓰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년을 의미하죠. 년도 년도를 쓸 때 YYY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M이 월입니다. 월 사용하고 있고요. 소문자 M은 분을 의미합니다. 분 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몇월, 몇일은 DD 소문자 DD DD 이렇게 얘기를 하고 H는 소문자 H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시 썼고요. 소문자 M이 분이죠. 소문자 M이 분이니까 대문자 M을 쓴 거죠. 월은 이해되시겠죠? 구별하기 위해서 분 쓰셨고요. 초는 SS초 아시겠죠? 1,000분의 1초는 점 다음에 뭐 이렇게 쓰시면서 몇 점 다음에 대문자 SSS를 쓰시면 이게 아이고 대문자 대문자 SSS 이렇게 SSS 쓰시면 이렇게 몇 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고요. 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문자열로 받아내려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시소를 위해서 바로 쓰겠습니다. 저희가 패턴 만든 것에 시소 패턴 만든 것에다가 날짜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SDF 짜운 다음에 포맷 돼가지고 포맷 데이터에 대한 now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집어넣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첨문 그 첨문 1초죠. 그래서 년 년 월 일 암 pm 여기는 이제 12시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hh 소문자로 이렇게 hh 쓴 게 이제 12시간 시간으로 돼 있고 대문자로 hh 쓰시면 24시간으로 쓴 겁니다. 24시간에 지금 현재 12시간 안 지나서 그냥 똑같이 12시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mpm 뭐 이런 거 쓰시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소문자 소문자 hh 쓰시려면 이게 12시가 나중에 1시 2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ampm을 쓰시면 오조노우 이건 시스템이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오조노우가 한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되고요. 요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고 며칠 그 다음에 요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요일에 대한 문자는 가로위를 갈고 가로위를 갈고 그냥 나옵니다. 그 년월일도 그냥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패턴 타입의 문자가 아니면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게 되시고요.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려고 그래요. 요일은 요일 요일의 패턴 걸자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일은 위크이네요. 오조노우 요일 아 2네요. 2 현재 무슨 요일 쓸 때는 그냥 대문자 2입니다. 대문자 2 대문자 2 써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목 이렇게 나오네요. 목 시스템이 한글이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얻어내가지고 조립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런 패턴 걸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서 쓰는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패턴 글자를 쓰셔야 돼요. 지금 이 YY를 두 글자 두 개로 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생각해서 두 글자만 만들어집니다. 세 개를 쓰면 어떻게 되지? 세 개를 쓰시면 세 개를 잘 안 쓰죠? 요건 네 개로 나오네요. 네 개이거나 세 개이거나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으십니다. 패턴 글자를 쓰시면 되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A라고 쓰시면 이게 ANPM입니다. 오존 오우 지금 현재 오후 12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E라고 쓰면 요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목요일입니다. 시스템이 한글이니까 지금 현재 윈도우 시스템이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패턴 글자를 만들어주고 사용하시면 요기에 있는 패턴 글자 대신에 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바깥이 되는 거죠. 아시죠? 그래서 대체 문자를 잘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체에서 글자가 대체돼서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와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그 이런 패턴 글자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웹에서는 저희가 웹에 가서 계열을 안 했는데 앱에서는 제이터 이런 것을 JSTL이라고 해서 JSTL JSTL Java에 해당되는 것을 Java 코드에 해당하는 서버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되는 랭기지입니다. JSTL이 랭기지인데 태그 랭기지 JSTL이라는 걸 써서 이때 JSTL 안에 이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FMT라는 게 있습니다. FMT FMT가 포맷입니다. 포맷 FMT 포맷 포맷에 해당되는 태그로 사용 태그 태그로 이제 형식을 출력해서 형식을 형식을 표시해서 요기 아래에 있는 요 형식입니다. 요 심블데이터 포맷 요런 형식을 형식을 작성해서 작성해서 간단하게 이런 날짜나 이런 숫자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날짜나 숫자 출력을 합니다. 숫자 출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플데이터 포맷 이런 걸 못 보는데 이런 패턴은 보셔야 되고 그때 이제 FMT라는 태그를 만들어요. 태그를 만들면 이게 심플 데이터 포맷 사용하게 돼요. 사용을 해서 쓰시는 게 됩니다. 포맷 쓰으사가 줄명 Fac